어제 나를 가슴 떨리게 했던 그 사람도 내일 나를 외롭게 만들 그 사람도 미안해 내가 나쁜 놈 아니야 아니 좋은 놈이야 먼 훗날 내가 행복했었다 말할 그 사람도 모두 그 사람 그 한 사람 미영 앞으로 행복하게 주게 얼마나 더 사랑해야 사랑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게 자긴 나에 대해서 도대체 아는 게 뭐야? 난 자기 콜린스토리 수치, 시력, 소매 사이즈, 바지 사이즈 나도 알아 미영 가슴 사이즈 A컵 쪼잔하기는 또 얼마나 쪼잔한 줄 알아? 머버가 그때부터 치우라고 했지? 이 남아가 도대체 몇 년 차 입는 거야 내가 창피해? 아 창피하지 그럼 처음 보는 여자를 보면 예쁘지도 않는데 막 하고 싶어 보기보단 머리가 별론가 봐요 머리는 저렇게 큰데 그지같이 뭐 이 시각에 저, 저, 돼지 참을 쳐먹는 것 좀 봐 바람 폈 아뇨 너 새댁이 바람 폈나? 내가 봄납해서 어린 남자 새끼랑 뽀뽀했어? 으아 초다 발정이나 이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잡이 조용히 좀 살자 우리 경미씨가 내 첫사랑이야 너 나한테만 결혼하지 말래? 다른 사람한테 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 지옥 갈 것 같아서 여전히 차별로